지난주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영주에 산 산사태로 14개열대 낙이가 매몰돼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토사가 대규모로 유출돼 바로 옆 아파트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현장을 본 전문가는 애초에 적절한 규모의 배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서연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영주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흙더미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습니다. 이틀간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신축아파트 공사장에 쌓여있던 수십 턴의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와 바로 옆 다른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비가 그친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뒤편 역시 상당량의 토사가 산 아래로 쓸려 내려간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고 주변 밭도 토사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공사장에 고이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에 기존 우수관로와 공사장 배수시설을 연결했는데 이 우수관로의 끝부분이 아예 막혀 재기능을 못한 겁니다. 문제는 30년 된 이 아파트의 우수관로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감독기관인 영주시도 우수관로가 막힌 사실을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배수를 막았는데 아파트를 처음에 시공할 때 배수로 끝쪽에 시내에 지나가는 배수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자연재해대책법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 관할 지자체에 재해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서에는 배수 관련 개통부터 토사 유출 가능성, 지하수 상태 등 재해 저감 관련 대책들이 사실에 부합하게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나 평가서를 받아 검토한 영주시보도 우수관로가 막힌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산림재해 전문가는 공사장에서 넘치는 물을 한 곳에 담아두는 침사지나 배수 시설의 규모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난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침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침사지에서 배수 계획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집중 호우에 따른 재해의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